대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태국의 맥콩연구소를 방문하셔서 많은 학자들과 교류도 하시고 현지 상황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맥콩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맥콩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맥콩강은 동남아 중국에서부터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의 다섯 나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가장 큰 세계에서도 몇 번째로 큰 강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협력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이 지역의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맥콩 지역입니다. 연구소에서 세미나라도 개최하고 굉장히 호응도 컸다고 하는데요. 그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7월 23일 날 맥콩 지역 물류에 관한 주재회의가 있는데 한 300명이 모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모일 줄은 지금 있으면 맥콩연구소에 있는 도시가 콩케이냐로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거기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방콕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지금에서 물류라는 산업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에 이번에 물류사업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는 게 바로 국경을 넘는 어떤 국경 무역 운송 국경을 넘는 운송 또 하나 이카머스 같은 것도 바로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제가 관심과 있던 건 바로 이걸 이용해서 중국의 대아시안 진출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그걸 좀 중국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소위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면 이카머스 전자상거래로 유명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중국의 라자드라고 태국의 라자드라고 가장 큰 이카머스 업체를 합병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약 40억 불이 들어갔습니다. 이 라자드라는 이카머스 업체는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저에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이걸 합병을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중국에서의 이카머스, 동남아 이카머스 진출에 큰 교두부를 삼고 있는데 태국의 40억 불이 아니라 베트남은 20억 불을 한다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중국의 비중이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중국이라면 무슨 인프라 건설하고 도로 닦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상품 교육 분야에서 운송 분야에서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발을 뻗고 있다는 걸 저도 놀랄 정도로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